그 교수는 복잡할 수 있는 주제를 매우 명확하게 강의했다. 단시간에, 빨리 단기간 내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변하기 쉬운 날씨는 배기의 가열 때문에 불안정해진다. 처음에 디자인 팀장은 그 인공위성의 최초의 디자인을 승인했다. 일시적으로 해고하다. 그 고용주는 다음 주에 노동자들 몇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죽음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공통적인 주제이다. 인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인내를 요구한다. 위험한 수에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배들은 희망봉 주변에서 위험한 항해를 해야만 했다. 직원 그 회사는 직원 고용 정책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준비된 준비된 선거 자금원은 현대 정치에서 필수적이다. 거절하다. 몇몇 직원들은 하업에 참여하길 거부했다. 재생, 부활 고전 양식의 건축이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부활했다. 슬픔 테레사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소비하다. 그 10대 소년은 상점에서 새 옷을 사는데 용돈을 썼다. 발견하다. 거의 본능적으로 루이스는 엘렌의 목소리 톤에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확고한 더 많은 여성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상의 확고한 믿음이다. 긴장, 팽팽함 바출에 지나친 장력이 걸리게 되면 끊어질 것이다. 힝클리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의 천연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illuminate in a short space of time inconstant initial layoff motif patience perilous personnel ready refuse revival sorrow spend spot steadfast tension ultimate with respect to 이 이 이 이 이 이 이 perk aging 에ере 이 이 이 에